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루드 코리아 2018 도전과 열정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태욱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이경훈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명실상부 동아시아 국제도로사이클의 최고봉이 아닌가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 5일간 펼쳐졌는데요 군산, 천안, 영주, 정선, 충주를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803.8km를 달렸는데요 20개 팀에 선수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각 스테이지 우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종합순위, 즉 누가 가장 빠른 선수인지를 가르는 옐로저지를 있게 되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포인트, 중간 스프린트와 피니쉬 포인트에서 주어지는 포인트 저지 그리고 산악구간 오르막 정상에서 주어지는 산악왕 포인트의 킹옵더 마운틴 저지 그리고 종합순위에서 가장 어린 선수들 만 23세 이하 미만의 선수들의 순위를 가르는 영라이더 저지, 화이트 저지가 있습니다 경기 속에 경기가 펼쳐진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20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팀들이 있나요? 다양한 프로 컨티넨탈 팀과 아시아권 컨티넨탈 팀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많은 한국 팀들이 참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트루드 코리아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스테이지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코스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 군산을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천안에서 영주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주에서 정선까지 달리는데 세 번째는 아무래도 강원도로 들어갈 만큼 오르막이 많았고 그 이후에 정선에서 청주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803.8km를 달렸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 군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천안까지 184.6km를 달리게 됐는데요 선수들이 첫날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또 몸은 좀 가벼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모습이 작년도 우승자인 민경우 선수였는데 이 트루드 코리아는 한국 선수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 트루드 코리아 코스를 모두 답사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반면에 외국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그런 표정으로 긴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지 1의 코스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군산 월명체육관을 출발을 하게 되고요 스프린트 구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피드존이죠 보급 구간이 한 번 있고, 산악 구간이 3등급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첫날 이 군산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축제 그리고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출발 전에 이 출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단상에 올라가서 본인이 오늘 경기를 출전할 것이다를 확인하는 그런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종이에 사인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게 각 팀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관중들에게 본인 팀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선수들이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제 출발 징 소리를 들으면서 일제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중립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출발하자마자 전력으로 달리지 않고 일단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심판 차량 뒤에서 얌전하게 따라가며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립 구간으로서 아무래도 이 도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도로 장애물들을 피해서 도심 외곽까지 나갈 때까지 통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중립 구간이 끝남과 동시에 선수들이 일제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립 구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네, 0km 지점을 지나자마자 첫 번째 어택들이 시작되는데 역시나 한국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LX 사이클링 팀의 박상훈 선수도 역시나 작년 서울 사이클링의 소속이었는데 올해는 팀을 바꿔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교통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도 펼쳐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의 이스라엘 내셔널 챔피언인 골드스타인 선수도 어택을 하는 등 첫 번째 스테이지, 첫 어택에는 다양한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은 새만금의 도시 아닙니까? 새만금 이 거리가 펼쳐지는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주의깊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집단을 펠로톤이라고 지칭하는데 펠로톤은 한 큰 집단으로서 다양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앞에 지금 앞서 나간 선수들, 선두를 형성해서 어택에서 뛰쳐나오는데 성공한 선수들이 작은 그룹을,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서 달리는데요 이곳을 브레이커웨이라고 하고요 펠로톤은 일단 이 브레이커웨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죠 과연 이 브레이커웨이를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펠로톤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4명의 선수가 뛰쳐나왔는데 그중에 2명만이 나머지 선수를 떨구고 둘이서만 달릴 수 있게 지금 거리를 벌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의 사이클을 타는 자세만 봐도 아, 이게 산악구간이구나, 이게 내리막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확히 어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어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네, 펠로톤에서 뛰쳐나올 때도 어택이고 일단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어택이라는 것은 다른 본인이 있던 그룹에서 가속을 하면서 거리를 벌리는 그런 행위인데 자전거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오르막 그리고 바람저항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경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내 뒤에 따라 붙어서 후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거리를 벌리는 것 그게 바로 가속하는 게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택을 성공적으로 이루으면서 두 선수, 유나이틴 텔레스케어의 알렉산더 카터포드와 함께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의 벤 페리 두 선수가 지금 펠로톤으로부터 뛰쳐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펠로톤에서는 윌리어 트레스티나 팀, 이날의 스테이지 우승을 노렸던 스프린터 야쿤 마르츠코를 위해서 이 팀이 이끌고 있고 나머지 두 선수들, 앞에 있는 두 선수가 계속해서 협조를 하면서 달리게 됩니다 네, 선두로 나간 두 선수는 지금 다른 팀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함께 가야 할 동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악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공덕제죠, 해발 227m인데 1.3km의 산악구간을 선수들이 힘겹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르막에서 이 두 선수가 경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산악왕 저지보다는 이날의 스테이지 우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굳이 산악왕 지점에서 둘이 경쟁에서 힘을 빼지 말자 우리는 비록 다른 팀이지만 두 선수가 같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협력하면서 달리면 펠로톤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최대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경기 내부에서도 선수들이 각자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라이벌과 협력하기도, 경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펠로톤 그룹도 산악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르막 정상 킹오더 마우틴 콤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인데 앞선 두 선수와 이 펠로톤 대집단의 선수들 모두 딱히 큰 경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번 트루드커리의 첫 번째 산악왕 저지를 잇게 되는 선수는 바로 알렉산더 캐터포드가 됩니다 네, 캐터포드가 가장 먼저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 펠로톤 그룹이 뒤이어서 산악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펠로톤에서는 살짝 속도를 높이는 선수들이 보였는데요 네 케이스퍼 비앙키의 권수령 선수, 그리고 베넬롱 스위스 벨리니스 팀의 조셉 쿠퍼가 그 뒤를 따르면서 펠로톤에서 가장 먼저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현재 펠로톤에서는 윌리어 트리스티나 팀이 계속해서 끌고 있는데 이 팀은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보급 구간 휘드존인데 이 구간에서 선수들은 일명 점심을 먹게 됩니다 네 각 주머니, 간단하게 만든 저 주머니 안에는 샌드위치라든지 먹을 것, 각종 과자나 보급식, 영양젤, 그리고 음료수, 콜라 등이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각 팀의 스태프들에게 이 주머니를 받아들고 아이고, 지금 놓침 선수들도 있어요 네, 놓치는 선수들도 있죠 이 스태프들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이 보급 구간 내에서 여러 명의 스태프를 두고 놓치면 그 다음 스태프에게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이제 보급 구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스프린트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프린트 포인트에서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보너스 타임도 주어지는데요 보너스 타임은 가장 먼저 넘는 3명의 선수에게 그리고 포인트는 4명까지 부여가 됩니다 네, 경기 속에 다양한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스프린트 구간을 선수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선두에 있던 2명의 브레이크어웨이는 큰 경합 없이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크대위의 벤페리가 가장 먼저 지나갔고요 네, 이 포인트에서는 5점, 3점, 2점, 1점 이렇게 포인트가 주어진 후에 보너스 타임도 벤페리가 가장 많은 3초를 얻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펠로톤에서 다시 한번 어택을 시도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선 두 선수가 펠로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면서 약 48초 차이로 달리고 있던 펠로톤에서 서울 사이클링의 주대형 선수가 어택을 했습니다 홀로 지금 독주로 앞선 2명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바로 뚜루드 코리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면서 자전거의 매력이죠 경치를 보는 그런 것인데 선수들은 사실 경치를 보기 힘듭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지금 선두에서는 3명의 선수를 주대형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다시 펠로톤과의 거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두 그룹이 2명에서 3명으로 바뀌게 됐고 펠로톤도 그 선두 그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펠로톤을 주도하고 있던 윌리어 트리스티나 팀이 초반부터 많은 힘을 소모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뒤로 빠졌고요 한 명의 선수만이 추격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다가올 오르막을 대비해서 약간 뒤로 물러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윌리어 트리스티나 팀의 선수 팀카를 호출해서 심판 차량 바로 돼 있는 팀카로부터 물통을 보급받는 모습이죠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물통을 한 6개를 넣었어요 네, 이 저지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등에도 넣고 저지 주머니에도 넣고 6개에서 9개까지 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펠로톤에서도 약간 분해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살짝 오르막에 진입했는데 벤페리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주대형 선수는 다시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오르막을 지나면서 내리막에서 정돈되지 않은 이 메인 그룹에서 선수들이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고 여기에 여전히 초반부터 어택을 시도했던 벤페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건 왜인 건가요? 네, 지금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내리막 코너에서 인 코너로 아니면 가장 좋은 라인을 잡기 위해서 달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 다른 선수가 내 뒤에 붙어서 공기저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선두의 4명의 그룹이 다시 형성이 됐는데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세레게이트 베트코프 그리고 조금 전까지 달리던 벤페리 한국 금산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타피엡 선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네, 지금 4명의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천안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천안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첫 번째 우승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1km를 남기고도 지금 펠로톤에서 선두에 있는 4명을 잡지 못했는데 펠로톤은 오늘 스프린트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스테이지지만 막판 오르망에서 공격을 펼친 최영민 선수의 4명의 그룹이 지금 뛰쳐나는데 성공하면서 거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4명의 선수는 아직까지 특별한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낙차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스프린트를 앞두고 속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펠로톤에서 낙차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한 10여 명의 선수들이 엉켜있는데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선수들은 지금 3km 안쪽에서 낙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달리고 있던 그룹과 동타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승점을 앞두고 4명의 선수가 눈치를 보다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첫 번째 스테이지에 우승을 차지하였지 가장 먼저 환호하는 선수는 네, 대한민국의 최영민 선수군요 네, 왼쪽에서 트웨트코프가 스프린트를 시작했고 오른쪽에서 최영민 선수가 따로 본인만의 라인을 잡아서 스프린트를 시작했는데 그대로 들어갔고요 메인 펠로톤에서는 역시나 야쿠 마렛 스코어가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본인이 원했던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최영민 선수가 첫 번째 스테이지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영민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사 때 마지막 터널인데 언덕을 생각하고 넘으면 내리막에 평지밖에 없다고 머릿속에 계속 입력하고 있었거든요 브레이커을 취소했는데 그게 여태 끝까지 와서 잘 돼서 스프린트도 잘 돼서 우승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가자, 마지막 끌키로 보일 때까지는 서로 협력해서 가자였고 이제 마지막 에이프레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프린트를 쳐서 1등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스테이지 1 군산에서 천안을 향한 경기였는데요 블루저지 스프린트 구간에 우승하는 선수죠 네, 벤 페리가 포인트 저지 선두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23세 이하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화이트 저지, 어떤 선수가 차지했나요? 화이트 저지는 메인 그룹에 있던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 칭하이 티안유대 팀의 리트젠 선수가 입게 됩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옐로우 저지, 대한민국의 최영민 선수였습니다 이번 트루드 코리아 첫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후보의 최영민 선수가 첫 번째 옐로우 저지를 입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 이제 선수들도 더 힘이 나겠죠 K스포 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이라면 저희가 영주가 재작년과 저희 팀의 축소였어요 그래서 거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한 100km 지정부터는 거의 다 연습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의 장점을 하셔서 선수들이 전부 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을 보셔야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코스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을 출발을 해서 영주시민운동장까지 달리는 그런 코스인데요 두 개의 산악구간이 보이고요 또 스프린트 구간도 하나가 있고 보급존도 한 번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2 중립구간은 4.5km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영민 선수가 이제 노란색 저지를 입고 두 번째 구간부터는 달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민경호 선수에 이어서 또다시 항우 선수가 옐로저지를 입게 되는데요 역시나 0km를 지나자마자 선수들이 격렬하게 어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첫날과 마찬가지로 시작과 함께 모든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나갔는데요 스테이지1에서 우승한 최영민 선수, 원래는 산악구간에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금산인삼철로는 팀 리더의 옐로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천안 시내를 벗어나기 전에 지금 교통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잠시 멈추게 되고 심판이 중립을 다시 선언하게 됩니다 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달리다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돌발 상황인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 모든 어택들이 무산되고 펠로톤이 다시 선두에 있는 선수를 잡아낸 후에 지금 중립화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선수는 없었고 선수들은 약간의, 막간의 휴식을 즐기면서 다시 경기를 출발하게 됩니다 네,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선수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판진은 재빠르게 중립 구간을 선언하면서 선수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또다시 어택이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이 또다시 포함된 선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산악 구간입니다 3명의 선수가 산악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네요 네, 정상에서 200m 남은 지점인데 이곳에서 드라파 EF팀의 리암마제네스 그리고 바로 뒤는 케이스포 비앙키의 권순영 선수입니다 네, 이 두 번째 산악 구간은 엽돈재인데요 해발 321m입니다 네, 지금 앞선 그룹에는 4명의 선수가 함께 달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 펠로톤에서 미처 선두 그룹에 합류하지 못한 못한 가평 사이클링의 최동혁 선수가 홀로 추격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선두 그룹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펠로톤에도 포함되지 않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인 거네요 이것을 무인지대라고 부르는데 앞에 붙이기에는 힘들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네, 산악 구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좌우로 빠르게 기동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견제 중이었지만 첫 번째 산악 구간에서는 드라파 EF의 리암마제네스 선수가 가장 먼저 넘고 그 뒤로 케이스포 비앙키의 권순영 선수 그리고 서울 사이클링의 주미듬 선수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 산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죠? 그렇습니다. 리암마제네스 선수가 가장 먼저 지나갔고 케이스포 비앙키의 권순영 선수 그리고 서울 사이클링의 주미듬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 3명의 선두 그룹과 펠로톤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중간 스프린트에서 역시나 3명의 선수들은 서로 경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3명의 선수가 직선 구간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메인 그룹 펠로톤이 스프린트 포인트를 지나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곳은 큰 경합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셔널 챔피언인 로이 골드슈타인이 먼저 넘고 나머지 펠로톤의 선수들은 큰 스프린트 가속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먼저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두에 있던 3명의 스프린트 대결은 주미듬 선수 그리고 권순영 선수와 함께 리암마제니 선수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살아간 구간과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시간이 될 보급 구간인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초콜릿도 보이고요 네, 지금 선수들에게 물통을 나눠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스태프들인데요 선수들도 이곳에서 물통과 지금까지 먹었던 보급식의 쓰레기를 버리면서 쉽게 수거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선수가 혼자 달리다가 낙차를 하게 됩니다 네, 키난 사이클링 팀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뭔가 뒤쪽에서 팀카로부터 보급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중에 약간 삐끗했는지 앞바퀴가 꼬였는지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당한 모습입니다 바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골절상과 같은 큰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멋진 풍경을 또 한 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선수들은 힘든 산악 구간, 두 번째 산악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산악 구간에서 역시나 마지니스 선수와 함께 권수영 선수가 대결을 했는데 마지니스 선수가 갑자기 멈추면서 페달을 뺍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속 트러블로 인해서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전거는 체인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곧바로 중립 자전거를 요청하는 마지니스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권수영 선수는 이 틈을 타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산악 구간 정상을 가장 먼저 넘게 되며 산악왕 저지를 입게 됩니다 네, 지금 자전거를 교체했는데 중립 자전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팀 차량에서 본인의 자전거를 대차를 받게 되는데 팀 차가 지금 바로 뒤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립 지원 차량, 이 파란색 차량에서 자전거를 급하게 받아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살짝 보이다시피 차량 위쪽에 자전거 몇 대가 같이 있는 저 자전거를 말하는 거군요 중립 차량은 팀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받은 자전거가 본인 사이즈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미듬 선수까지 따라 붙으면서 마지니스 선수가 두 번째 산악 구간 두 번째로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곳에서 마지니스 선수가 다시 한 번 중립 자전거에서 본인의 팀 자전거로 바꿔 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팀 차에도 본인의 자전거가 아니라 동료의 교체 자전거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자전거를 또다시 갈아타게 됐지만 일단은 중립 자전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맞았기 때문에 급하게 다시 바꿔 타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두 번째 산악 구간을 넘는 펠로톤입니다 네, 두 번째 산악 구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권순영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마그니스 선수가 2위, 그리고 주미듬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정면으로만 앞붙었다면 마지니스 선수가 권순영 선수보다 앞서서 산악왕 저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나 본인의 변소 미스로 인해서 체인이 끊어졌대요 지금 세 번째로 자전거를... 다시 본인 자전거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허탈하다는 듯이 바꾸는데 탈 때 약간 삐끗하면서 지금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있죠 이게 탈 때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사용하던 근육이 아니라 다리를 뻗게 되면서 쥐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부상까지 겹쳤군요 그렇죠. 쥐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선두에 다시 합류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경기를 재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그니스 선수에게는 이 두 번째 스테이지가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펠로톤의 모습이고요 매니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운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펠로톤으로 먼저 돌아가게 됐고요 나머지 두 명 권수정 선수와 주미듬 선수도 빠르게 쫓아오는 펠로톤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습은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이 뭉쳐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먼저 나가고 있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두권에서는 펠로톤이 지금 스프린트를 위해서 아무래도 지배하고 있는 팀이죠 UHC 팀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아직 30km나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추가적인 어택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트렌가누 팀에서 펠로톤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고 바로 뒤에 UHC 팀 두 명의 선수가 견제를 하고 있고요 가평사이클링 팀이 또다시 나가면서 한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어택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미어캣처럼 디엘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1km를 남기고 모든 어택이 무산됐고요 이제 펠로톤은 스프린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어택을 자제하고 마지막 300m에서 누가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렇게 달려나갈 때마다 옆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많은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 우승을 하게 됐을지 가장 먼저 손을 든 선수 네, 지금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의 미켈 라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같은 팀원이 함께 화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산화강을 차지한 권순영 선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집 앞이라 포스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많이 훈련했거든요 포스도 잘 알고 오늘 폼 구간을 먹으려고 노렸었는데 생각대로 돼서 참 기도했어요 드라펙 선수가 굉장히 폼에서 강한 선수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폼에서는 아직 2등을 하고 두 번째 폼에도 경쟁을 하다가 그 선수가 기재고장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경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훈이 날아가지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I was in the breakaway and I was going for the last KOM points and I broke my chain about a kilometre from the top and I had about 4 bike changes up and over the other side before I was caught by the peloton and then I managed to hang onto front group and finish in the top 30 네, 지금 2위차까지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종합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저지 스프린트 구간 우승자는 누구죠? 네,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미켈라임 선수가 블루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산하관에서 조금 전 인터뷰를 들어봤던 권순영 선수가 20포인트를 얻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순위 1위 옐로우저지를 차지한 선수는 가장 먼저 들어오진 않았지만 시간상 가장 빠른 최형민 선수가 계속해서 옐로우저지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날 펠로톤에서 함께 무사히 휘니치를 하면서 최형민 선수가 여전히 옐로우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트루드 코리아 2018 군산에서 천안으로 가는 스테이지 1 그리고 천안에서 영주로 가는 스테이지 2 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본격적인 승부처로 꼽은 스테이지 3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곳을 대비하기 위해서 굳이 어택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최형민 선수가 첫날 옐로우저지를 얻었지만 둘째 날에 많은 팀원들을 이루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날까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생애 첫 옐로우저지를 입은 최형민 선수 계속해서 옐로우저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트루드코리아 2018 지금 스테이지 2개까지 펼쳐졌습니다 2일차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한국 선수가 여전히 옐로우저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승부처 세 번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승부처가 될 세 번째 스테이지를 만나봐야 하는데요 만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사이클 팀은 어떤 팀들이 있는지 팀을 소개하는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 사이클링 팀입니다 네, 어제 참 선수들이 몸이 좋아가지고 일을 저지르나 싶었는데 선대 세 명이 왔는데 침대 선수가 내리막 내려가다가 낙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후르에서 완주를 했는데 기대했던 선수가 낙찰해가지고 좀 종합이 뒤로 밀렸어요 어제 전략적으로는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무조건 가야 되니까 언덕이 많아가지고 뭐 작전이 필요 없어요 자, 다퍼부턴 사이클 화이팅! 네, 세 번째 스테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주시민운동장을 출발을 해서 정선 종합경기장까지 192.4km를 달리게 됩니다 두 개의 산악구간이 있고요 하나의 스프린트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산악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거나 종합순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일제히 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또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초반에 브레이크어웨이를 또다시 나가긴 하지만 주요 선수들은 후반부를 위해서 힘을 아끼고 있는 만큼 많은 선수들이 어택에 참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전거를 고치는 선수도 보이고요 펑크로 인해서 압박퀴를 교체한 층하이 티안유대 선수고요 이 선두그룹,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에는 의정부의 정하전 선수 그리고 케이스포 비양키의 서준영 선수와 함께 서울사이클링의 주대영 선수가 또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이클 이 대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면서 또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옐로우 저지를 입은 선수가 1위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인그룹에서 몸을 숨기고 있거나 메인그룹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인그룹 현재 나오는 펠로톤에서는 역시나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최영민 선수의 금산인 삼첼로가 계속해서 끌고 있습니다 초반 브레이크어웨이가 형성되면 이것을 너무 멀리 보내주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해야 될 팀은 결국에는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나섰지만 이렇게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게 되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팀원들이 후반부에 남아있지 않아서 최영민 선수의 옐로우 저지 방어를 위해서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악 구간이 뒤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초반에는 약간 체력을 관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선수들이 구비구비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 1km 전방에 있다는 그런 표지입니다 네 스프린트 구간에 4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준영 선수가 가장 먼저 넘은 모습이고 렁천윙 그리고 주대영 선수 순으로 첫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를 지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산악악이라든지 스프린트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 기세가 스테이지 5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 산악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이 가파른 산길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산악 구간을 넘으면서 곧바로 음료수를 잡아든 서준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대영 선수가 그 뒤를 따르고 홍콩의 렁천윙 선수 그리고 정하전 선수 순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명, 4명의 선수가 선두그룹을 꾸려서 나아가고 있고요 펠로톤이 그 뒤를 이어서 산악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부터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펠로톤이 거듭되는 오르막을 통해서 점점 숫자가 작아지고 있고요 확실히 보시면 옐로저지는 여전히 있지만 금산인삼철로의 선수들은 다들 이 그룹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팀원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최영민 선수의 어깨에는 부담감이 더 많이 가중되겠네요 홀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인데 펠로톤에서 또 다른 선수들이 지금 어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 3가 최대 승부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르막이 거듭될수록 메인 그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속도가 엄청 느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네 명의 선수들은 그동안 메인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계속해서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많이 지친 상황이고요 바로 뒤에 의정부의 공효석 선수가 홀로 펠로톤에서 뛰쳐나와서 선두에 합류하기 위해서 어택을 시도한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장거리 어택을 시도한 그런 상황인데 선두의 팀원인 정화전 선수가 또 다른 뛰어난 클라이머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공효석 선수의 어택에 이어서 메인 그룹도 가속하며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선수들에게 가중되는 이 바람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펠로톤에 있으면 홀로 페달을 평지에서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시속 40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편하지만 선두에 나서면 홀로 그 바람을 모두 맞으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체력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내리막에 접어뜨면서 이제 메인 그룹이 그 앞선 네 명의 선수를 모두 흡수했고요 또 다른 그 다음 오르막에서 계속해서 어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효석 선수가 장거리 어택을 시도했지만 다시 메인 그룹에 합류된 상황 속에서 최영민 선수는 여전히 본인의 저지 방어를 위해서 메인 그룹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고립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택을 나갈지 이 작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40km 가량을 남겨놓고 지금 메인 그룹에서 주도하는 팀 없이 산발적인 어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선수들은 이 어택이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저울질을 해야 되는 아주 두뇌 싸움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와는 확연히 다르게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룹을 형성하는 그 양이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선수들이 페달을 굳이 밟지 않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콤 구간 마지막 오르막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선두그룹입니다 네 두 번째 산악 구간 이번에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저 같으면 내려서 끌고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랑카위 우승자 아르템 오베츠킨이 어택을 시도했는데 오르막 구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솔로로 단독 어택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벌린 상황입니다 이 오베츠킨 선수는 굉장히 위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메인그룹에서는 약간의 동요가 있었고요 지금 어떤 선수가 이 선수를 추격하느냐를 놓고 약간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오베츠킨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오르막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산악 구간이 아래째인데요 해발 856m입니다 이곳을 선수들이 오르고 있고요 첫 번째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선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르템 오베츠킨 바로 뒤에는 메인그룹이 거의 10명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곳에 최영민 선수가 없습니다 최영민 선수가 이 그룹에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 최영민 선수가 끝까지 따라 붙어야지 계속해서 옐로우 저지를 지킬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옐로우 저지를 잃고 있던 최영민 선수가 오르막 중반에 떨어지면서 많은 시간을 잃고 아무래도 옐로우 저지를 오늘 벗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베츠킨 선수가 가장 먼저 넘고 이곳을 세르게이트 베트코프와 매트케 레이업 선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전히 독주를 지속하고 있는 오베츠킨 뒤로 피에프 선수가 함께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펠로톤과 거리를 벌리면서 선두 그룹끼리는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피니시를 앞둔 약한 오르막에서 지금 트베트코프가 나머지 4명을 뿌리치고 홀로 어택을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4명은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선두 그룹에서 뛰쳐나온 선수가 홀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베트코프가 나머지 선수들과 상당한 거리를 벌리면서 피니시까지 홀로 단독으로 달리며 새로운 옐로우 저지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1km 지점을 지났고요 끝까지 독주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르게이트 베트코프 네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에서는 여러 명의 선수가 함께 들어왔는데 스테이지 3 승부처에서는 베트코프 선수 혼자 여유있게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1위로 들어왔고요 함께 달렸던 3명의 동지들은 그 뒤를 이어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지금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베스킨 바로 뒤에 아스타피에프와 함께 부사토 선수가 2위에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가운데 먼저 트베트코프가 피니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확실히 거리차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에요 네 세르게이트 베트코프가 여유있게 독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벌어낸과 동시에 옐로저지를 잃게 되었고 그 뒤를 아스타피에프 선수와 부사토 선수가 따랐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힘든 구간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최영민 선수를 찾게 되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최영민 선수는 이곳에서 완전히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는 그룹에서는 1분 37초 후에 지금 메인그룹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메인그룹도 팀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죠 네 지금 세바스티안 에이도 선수가 가장 먼저 이 그룹에서 들어왔고 레이먼 크레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네 세 번째 스테이지 승부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승부처에서 우승을 한 세르게이 베트코프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승부처에서 우승을 한 3일차까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저지 스프린트 구간 1위는 누구죠? 루카스 세바시앤 에이더우 선수가 메인그룹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포인트를 따내 팀 리더인 트페트코프의 옐로우저지와 함께 블루저지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영민 선수가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던 옐로우저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솔로어택에 성공한 세르게이트 트페트코프가 옐로우저지를 잃게 되고 그 뒤를 종합순위인 스테판 아스타피에프 선수와 마테오 부사토 함께 어택했던 동지들이 줄줄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4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선을 출발해서 충주로 향하는 코스인데요. 137km입니다. 정선 종합 경기장을 출발해서 하나의 스프린트 구간 하나의 산악 구간이 있고요. 충주까지 달리게 됩니다. 자 정선 종합 경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인데요. 이 현장에는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일 텐데요. 5일간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응원을 힘을 보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치어리딩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사이클이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완주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트루드 코리아 화이팅! 4일차 경기 선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3.5km의 중립 구간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이 넘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중립 구간에서 약간 로터리에서 선수들이 넘어졌는데 이것은 중립 구간이었고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심판들이 넘어진 선수를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회에서는 낙차 사고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큰 낙차, 큰 중상을 입은 선수는 거의 없었고요. 조금 전에 낙차에서도 선수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곧바로 합류해서 0km를 지났지만 심판들이 뒤에 낙오했던 선수들이 모두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경기를 오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런 장면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선수들, 선두에는 LX사이클의 김유로 선수가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보고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데 케이스4 비앙키의 선수들이 지금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날 경기는 비교적 짧은 경기였던 만큼 브레이크어웨이에 우승이 유력했던 그런 날인데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해서 주도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든 보너스 타임을 얻어서 순위를 한 단계씩 올려보고자 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사이클 대회가 재미있는 게 지금 스프린트 구간인데요. 선수들이 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또 일체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에요. 네. 조금 전에 어택에서 홀로 빠져나와서 가장 먼저 이 스프린트 포인트를 넘으면서 보너스 타임을 획득했고요. 곧바로 오늘의 목표는 달성했다는 듯이 이곳을 넘자마자 손을 떼는 이 선수가 바로 니포비니판틴의 마르코 티타 선수였습니다. 네. 스프린트 구간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맥스켈레이업 그리고 공윤석 선수가 이곳을 지나고 펠로톤에 다시 흡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 대회가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지 어떤 선수가 스프린트 구간에 앞서 나갈지 어떤 선수가 산황황을 차지할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날 그날 선수들의 전략도 다르고 팀의 전략도 다르고요. 지금 펠로톤에서도 선수들이 앞에 나갔지만 누가 더 나갈 것인지를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앞서 나갈지 누가 이 컨디션에 따라서 머무를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네.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브레이크어웨이가 형성이 된 모습인데 아무래도 80km를 남기고 약 2분가량을 벌어낸 선두그룹. 이 그룹이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내진 못했지만 선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잘 협조만 한다면 피니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지닌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지금 펠로톤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옐로저질립은 트웨트커프를 위에서 지금 끌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정선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골인 충주를 향해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52km가량을 남겨놓고 4분대로 벌어졌는데 이게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7명의 선두그룹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표시를 하는 거는 각자 팀끼리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앞에 지금 마셜분이 스태프들이 차량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도로 위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수신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 선수들끼리. 그렇죠. 펠로톤은 다른 팀, 다른 선수들로 구성돼 있지만 펠로톤이 있을 때는 모두 동업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지금 선두그룹은 산악구간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가 산악구간 입구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네. 오르막에 진입하자마자 지금까지 간신히 붙어온 선수들이 먼저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두 명 선수가 앞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두 명의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넬롱 스위스 밸리스의 조셉 쿠퍼, 바로 뒤에는 LX 사이클링의 박상홍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 박상홍 선수는 작년도 아시아 컨티넨탈 챔피언을 차지했을 정도로 아주 로드레이스에 능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조셉 쿠퍼, 독주가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뉴질랜드 내셔널 독주 챔피언을 여러 번 차지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솔로잉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죠. 네. 해발 402m의 국사봉을 통과한 선수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셉 쿠퍼, 그리고 박상홍, 우치마코의 순으로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 오르막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업다운이 있습니다. 네. 지금 후미에서 선두그룹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선두가 치고 나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네. 조금 전까지 함께 달리던 박상홍 선수와 조셉 쿠퍼, 이 중에서 쿠퍼 선수가 30km 이상을 남겨놓고 박상홍 선수를 버리고 홀로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 30km를 홀로 외로이 달린다. 바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팀카에서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쿠퍼의 등에 물을 뿌려주는 모습인데요. 홀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로 옆에 팀카가 조셉 쿠퍼에게 역량이라든지 보급식이라든지 물을 필요할 때마다 보급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 대회죠. 열정과 도전 정신. 네. 지금 조셉 쿠퍼가 홀로 달리는 중에 내리막에서 내리막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내리막에 접어들면서 큰 기업, 무거운 기업이로 바꾸다가 아우터 체이닝에서 체인이 빠지면서 잠깐 기재고장이 일어납니다. 바로 옆에 있던 미케닉 차량에서 곧바로 내려서 미케닉이 바로 정비를 해주고 재출발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바로 옆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약 10초가량을 잃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빠른 대처 그리고 능숙하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서 쿠퍼 선수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도 따랐네요. 앞에 먼저 30km를 치고 나가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바로 옆에서 미케닉이 고쳐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미 조셉 쿠퍼가 나머지 선수로부터 1분 이상의 거리를 벌렸기 때문에 팀카가 진입에 허용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뒤에 있는 우치마 코웨이 선수가 여전히 조셉 쿠퍼를 추격하고 있지만 펠로톤의 선수들, 나머지 브레이크어웨이에 남은 선수들 모두 흡수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두가 너무 앞서서 달려가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펠로톤 그룹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야에 가둬놔야만 추격하기 쉬운데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펠로톤 입장에서도 목표로 삼아서 추격할 만한 그런 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고요. 일단 시야에 가둬놔야만 제대로 된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펠로톤은 이미 조셉 쿠퍼를 2분 이상 벌어진 상황 속에서 쉽게 추격하지 못하고 또 어떤 팀이 앞장서서 나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 차이가 분분했기 때문에 결국엔 옐로저지를 입고 있는 UHC팀이 뒤로 물러선 상황이고요. 윌리어 트리에스티나 팀도 야쿤마르츠코가 어제 경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추격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퍼가 계속해서 독주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조셉 쿠퍼가 계속해서 혼자 독주를 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km를 남기고도 뒤에 추격하는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있게 마지막 스트레이트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충주 세계 무술공원을 향해서 조셉 쿠퍼가 여유있게 두 손을 흔들면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군요. 세리머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여유있게 그동안 세레머니를 생각해놨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있고 멋진 우승을 차지하는 조셉 쿠퍼였습니다. 30km를 홀로 독주를 하면서 네 번째 스테이지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셉 쿠퍼 선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수는 그 후에 선수는 그 후에 선수는 가좌에 선수는 가좌에 선수는 자유에 선수는 참가가가가. 그리고 그 후에 선수는 제가 선수는 그 마지막으로 하자. 그리고 한 단순히 37km를 하자고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예 그 top of one of the very very last climes my chain got jammed and you know I was a little bit panicked but you know you just gotta slowly get off the bike put it back on and get regather your energy and start pedaling again 4일차 경기까지 종합 기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스프린트 블루저지 1 2 3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카스 세바스텐 레이더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레이먼 프레더 선수가 3점 차이로 바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세 이하 화이트 저지는 네 리안 마지니스 선수가 여전히 영라이더 저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알렉세이 볼로신 비노 아스타나 모터스의 선수가 1초 차이로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옐로우 저지를 차지하는 선수는 누가 됐나요? 네 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옐로우 저지를 가져왔던 세르기 티베트코프가 이날 큰 이변 없이 지켜내면서 마지막 스테이지를 앞두고 여전히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일차 경기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서울에 모였는데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출발을 해서 스프린트 구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회관으로 들어오는 코스입니다 65km 가장 짧은 구간이죠 네 선수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레이스인데요 강변북로를 타고 마포대교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올림픽공원 외곽 도로를 4바퀴를 돈 후에 피니시하게 됩니다 네 4.2km의 중립 구간을 지나서 선수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실역 인근을 지나면서 경기가 오픈이 됐고요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태세에 나선 가운데 역시나 한국 선수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산악구간이 없이 평지를 달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욱더 스피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평사이클링 선수가 가장 먼저 어택을 시도했고요 아 날씨도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상황이었네요 네 비노아스타나 모터스의 선수들 지금 평지대회이기 때문에 앞에 어택을 시도한 선수들을 바로 뒤에서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사이클링의 김옥철 선수가 어택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큰 거리를 벌리지 않고 지금 지켜보다가 추가적인 어택으로 선두에 합류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간도 짧고 그리고 평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해서 넓은 도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를 통제를 해서 선수들이 달리게끔 할 수 있는 데는 정말 많은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이클 대회죠 네 아 이 한강의 모습 다리 위에서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네 지금 펠로톤 굉장히 길게 한 줄로 늘어서서 달리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램프를 내려가서 강변북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가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스테이지마다 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 각 스테이지 5개 스테이지 모두 마지막 피니쉬로부터 19.88km에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선수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던 거예요 네 선수들은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벤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지이고 워낙 넓은 도로이고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도 많은 시간 차이를 낼 수 없는데요 그 누구도 30초 이상의 시간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펠로톤이 계속해서 흡수해 나가면서 이날 스테이지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 스프린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프린트 구간에서 이 램헌드 크레더와 루카스 세바스찬 에이도의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 올림픽 공원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주에 들어가는 순간이 이 중간 스프린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램헌 크레더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3점을 얻어내야만 루카스 세바스찬 에이도에게 그 포인트 저지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이 두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면 곧바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한국 팀들 그리고 타일랜드 컨티넨탈 팀의 선수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어떻게 시도했지만 10초 이상 벌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저지를 차지하는 선수도 아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언마저니스 선수와 알렉세이 블로닌 선수 그 다음에 호안보우 선수 이 세 선수가 시간이 거의 뭐 한 1, 2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너스 타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죠 네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어택이 일어나지만 많은 시간 차이 많은 거리 차이를 벌리기 힘들었습니다 네 올림픽 대교 건너오면서 이제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들어가면서 반바퀴를 돌고 피니시 라인을 첫 번째로 넘을 때가 바로 중간 스프린트 첫 번째 구간입니다 네 지금 뭐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옆에서 진짜 달리는 차와 비교해도 이게 자전거로 달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계속해서 어택을 시도하지만 이 팀 우큐 레이먼 클레더의 팀이 모든 어택을 방해하면서 견제를 놓고 있습니다 바로 팀의 스프린터가 가장 먼저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 스프린트 구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3km 남은 지점인 거죠 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그리고 UHC팀 모두가 이 스프린트 포인트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사이클링 팀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택을 시도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서 팀 우큐도 추격한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포인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점점 선수들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무조건 코너를 가장 인 코너로 먼저 빠져나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 자 어떤 선수가 과연 첫 번째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6명의 선수가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올 선수 누군가요? 네 아마 레이먼 클레더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를 얻고 싶은 선수를 레이먼 클레더, 루카세바스탄 에이도 그리고 알렉세이 볼로신이었는데 이 볼로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라이더 저지를 원하는 선수입니다 1초에 보너스 타임을 얻은 상황이죠 그래서 리암마제네스 선수와 함께 동류를 이루게 됩니다 볼로신 선수가 이렇게 점수를 따면서 마지막 스프린트 구간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포인트 저지, 블루 저지와 함께 영라이더 저지, 흰색 저지의 대결이 혼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선수들이 나서 스프린트 대결을 펼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번의 스프린트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 번 먼저 치고 나오는 선수가 보이고요 네, 조금 전에 최영근 선수도 어택을 시도한 모습이었고요 또다시 어택을 시도한 선수는 베널롱 스위스 웰린세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펠로토는 그 누구의 어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번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선수들이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도 또 긴장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선두에 홀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맹추격하는 펠로톤 정말 화살표처럼 뾰족하게 앞쪽이 달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죠 두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 선수들이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명, 7명의 선수가 치고 나오는데요 어떤 선수죠? 마제니스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보너스 타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는 아무래도 피니시 스프린트와 워낙 간격이 좁기 때문에 레이먼 크레더나 루카스 세베스티네이더는 경합하지 않았고 힘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영라이더 저지를 위한 싸움에서 마제니스 선수가 다시 한 번 앞서면서 볼로신 선수를 누르게 됩니다 결과지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지 네, 마제니스 선수가 다시 한 번 앞서고요 볼로신 선수, 다시 한 번 시간 차이는 1초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제니스 선수가 23세 이하이기 때문에 화이트 저지를 차지하게 되겠군요 거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제니스 선수나 볼로신 선수는 모두 피니시 스프린트에서 경합을 하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니시 스프린트의 보너스 타임은 스프린터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약 3km 가량을 남기고 작년도 챔피언인 민경호 선수가 어택을 시도합니다 민경호 선수, 확실히 작년보다 몸집이 부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민경호 선수가 어택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잡히는 모습이었고 이제 마지막 피니시 스프린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펠로톤의 모습입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펠로톤 후미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코너를 돌아나간 펠로톤 이제 피니시 스프린트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선수들 일제히 스프린트에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오른손을 불끗 지면서 통과를 하고 있고요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선수도 본인이 이 옐로우 저지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팀 우케 레이먼 클레더가 루카세바스테네이더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스테이지 순과 함께 블루저지도 막판에 뺏어오는 아주 모든 것을 뒤집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일간의 경기가 펼쳐진 종합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린트 구간 마지막에 달려 나온 선수죠 뒤집은 레이먼 클레더가 블루저지의 최종 우승자가 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5에서는 산악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4일차까지의 합산 점수로 권순영 선수가 빨간 물방울 저지를 얻게 됐습니다 화이트 저지는 마지막까지 리암마제니스 선수가 결과적으로 알렉세이 볼로신을 1초 차이로 누르고 영라이더 저지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옐로우 저지의 주인공 전체의 우승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세르게이트 페트코프가 트루드 코리아의 종합 우승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트루드 코리아 2018 803.8km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5일간의 기록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승부였는데요 이 옐로우 저지의 승부는 사실상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블루 저지와 영라이더 저지의 대결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네, 이렇게 트루드 코리아 2018 803.8km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5일간의 기록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승부였는데요 이 옐로우 저지의 승부는 사실상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블루 저지와 영라이더 저지의 대결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네, 끝까지 누가 블루 저지, 화이트 저지를 차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나라 선수는 연속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훈 해설위원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이클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고요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상쾌한 운동입니다 스포츠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통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사이클의 매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뚜루드코리아 2019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